오늘의 첫 번째 상담입니다. 문자 한 통 와 있고요. 궁금하신 종목은 셀트리온입니다. 지금 19만 5천 원이 매수가이시고 비중은 2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우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올랐습니다. 1.54% 오르면서 종가 19만 7천 3백 원인데요. 지금 수익권에 진입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시청자님. 셀트리온의 이 항암제, 중미 지역에서 점유율이 1위다. 이런 기사가 또 바로 뜰 만큼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자리에서 어떻게 대응해봐야지 셀트리온 수익을 그래도 많이 보고 나올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셀트리온은 사실 제가 원래 오늘 추천주로 갖고 올까 했던 종목이거든요. 개인적으로 되게 많이 다루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되게 공식적으로 움직이는 그래서 약간의 공식만 알면 되게 사고 팔고 반복하면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종목이에요. 물론 한 번에 큰 수익을 접근한다기보다는 한 번 수익 볼 때 한 5% 정도, 6% 정도 수익 보고 아래서 다시 잡고 이걸 반복하게 되게 좋은 종목이거든요. 일단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차트로 먼저 좀 설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뉴스들 되게 많긴 한데 셀트리온은 그런 뉴스로 움직일 만큼 호락호락한 종목은 아니에요. 차트적인 관점으로만 보시는 게 좋고 셀트리온은 되게 긴 시간 동안 그냥 교과서적인 차트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에요. 20만 5천원에서 한 18만원, 17만 5천원, 18만원 정도 선을 계속 그냥 박스권을 그리면서 움직이는 종목이거든요. 주봉 차트상.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은 주봉,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해서 20만 4천원 위로만 넘어가서 얘가 마무리될 수 있다고 하면 박스권은 상단을 돌파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박스권이라는 건 일정 수준의 고점과 일정 수준의 저점을 계속 반복해서 움직이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일정 수준의 고점을 돌파하면 그때부터는 박스권을 형성했던 그 길이만큼 좀 멋진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지금 매수하신 단가가 19만 5천원 선이면 박스권 중단 선에서 사신 거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좋은 매수 타점을 잡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가 다음번에 이 금요일 날 종가 기준으로 20만 3천원 이 자리를 뚫을 수 있을까? 이거는 사실 확답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행보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는 없고 그러면 일단은 20만 4천원에서 20만 5천원 정도 오면 이 자리를 돌파할지 안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수익을 한번 챙기는 거예요. 그리고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20만 5천원 위로 딱 올라갔다. 그렇게 끝났다? 그러면 재매수하는 전략. 이런 식으로 셀트리온을 매매하시면 사실 반복적으로 수익을 되게 많이 챙길 수 있는 종목입니다. 딱히 지금 정도의 평단이면 크게 터치할 건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셀트리온이 좀 밀린다고 하더라도 너무 크게 겁먹지 말고 박스권 하단부 이탈할 가능성 굉장히 적은 종목이기도 하고 지금 중요한 건 제약바이오 섹터가 반도체가 살아나기 전까지는 시장의 관심이 유효하다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가 갑자기 부활을 해서 반도체 섹터로 돈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흐름이 계속 괜찮을 수 있거든요. 지금 박스권 중단이고 박스권 상단 자리인 한 20만 5천 원, 20만 6천 원 이 정도를 단기 목표가로 잡으시고 이 부분에서 한 절반 정도 입절하시고 남은 물량 가지고는 한 21만 5천 원, 22만 원 정도까지도 끌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밀린다고 해도 겁먹지 말고 그럴 땐 박스권 중하단부터는 추가 매수로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셀트리온 사고 팔고 사고 팔고 반복하면서 수익 챙기기에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설명 주셨습니다. 보통 18만 원에서 20만 5천 원 선에서 교과서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인데요. 시청자님의 외수 타점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 종목 20만 4천 원에서 20만 5천 원 선 오면 일부 정도는 수익 봐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박스권 하단 아래로 밀리지면 않는다면 너무 겁먹으실 필요 없이 또 재진입으로 수익 다시 봐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신 만큼 상품 챙겨 드릴게요. 홍삼 스틱이나 바디워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최대한 많이 보고 나오세요. 저희 지금도 실시간 상담 열려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유튜브 채팅까지 열려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 최대한 많은 분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바로 고민 마시고 종목에 대한 상담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또 곧바로 이어서 다음 상담도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한 통 연결돼 있다고 하네요. 시청자님 바로 만나 뵐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연결 잘 되셨고요. 오늘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아, 삼천당 제약이요. 네, 삼천당 제약이 궁금하시고요. 매숫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아, 19만 원에 100%요. 네, 19만 원에 비중 100%. 그 100% 비중 다 실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아, 그중에 물타기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틀렸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처음보다는 점점 이제 비중이 높아지신 것 같아요. 우선 오늘 장에서는 올랐습니다. 5.79% 올랐는데요. 그래도 매수가까지 아직 더 가야 되거든요. 전문가님, 어떻게 봐야 좋을까요? 아무래도 좀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뭐 지금 삼천당 제약 나쁘지 않고 어저께, 그저께죠. 그저께 악재에 대한 루머가 돌았었는데 이 부분이 회사에서 부인하면서 큰 문제 없으니까 기다리시면 다시 20만 원 갈 거예요. 이렇게 좋게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아니면 지금 비중이 좀 크신 100%라서 여유가 없으실 수 있겠지만 뭐 좀 추가 매수를 하세요.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는 있겠지만 사실 이렇게 방송으로 문의를 주시는 게 좀 현실적인 조언을 듣고 싶어서 문의를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 좀 매운맛으로 좀 상담을 좀 도와드리면 일단은 보통 이거를 왜 매수하셨는지 알 것 같아요. 잘 가니까, 사람들이 잘 가고 예전부터 계속 눈여겨보니까 계속 내가 안 사면 올라가고 어제라도 살 거 그랬나? 하다가 보니까 떠오르고 그럼 어제라도 샀어야 되나?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이런 생각으로 위에서 따라잡고 지금 밀리니까 그냥 추메해서 평단 19만 원 맞춘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게 이 종목을 만약에 설령 수익 보고 나왔다고 한들 시청자분한테 되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렇게 해서 수익을 본다, 종목을? 그러면 이거는 득이 아니라 좀 길게 주식을 한다고 하시면 결국 도구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을 설령 내가 큰 손실 없이 나온다 한들 혹은 수익 봤다 한들 주식에서는 수익을 봤다 그래서 잘한 게 아니에요. 그 과정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투자하는 게 되게 중요하니까 일단 이 부분은 좀 쓴소리를 좀 했고요. 자, 어찌 됐든 이 주식은 추세라는 게 있어요. 상승 추세,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 횡보 추세가 있죠.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하락 추세를 밟았습니다. 자, 이렇게 추세는 이런 식으로 하락 추세를 밟다가 최근 들어서 이 하락 추세선 상단을 돌파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락 추세를, 추세선 상단을 돌파하면 보통 이게 추세가 바뀐다라고 합니다. 자, 하락 추세였던 종목이 바로 V자 반등으로 상승 추세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중간에 꼭 한번 이렇게 횡보 추세가 나오고 재상승 추세로 들어갈지 다시 하락 추세로 들어갈지가 결정이 되거든요. 자,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 종목은 딱 이 13만 원과 14만 6천 원 이 라인을 횡보하는 추세예요. 자, 아까처럼 셀트리온도 얘기를 드렸지만 결국 이 구간이 단기 박스권이거든요, 이 종목에. 자, 그럼 이 종목이 14만 5천 원, 15만 원 위로 안착해서 한 2, 3 거래를 버틴다? 그러면 상승 추세로 바뀔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말하면 13만 원을 이탈하면 그 다음에는 하락 추세로 넘어갈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비중이 100%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일단은 추감해서 대응 안 되죠. 13만 원 정도를 종가로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비중을 조금이라도 줄여놓고 손절하는 거 슬픈 거 알아요. 근데 비중을 좀 줄여놓고 아래에서 그 수량을 다시 잡으면 돼요. 그러니까 비싸게 팔고 싸게 산다. 이게 주식이잖아요. 그러니까 13만 원 이탈 시에는 내가 비록 손실이어도 좀 눈물이 나겠지만 일부라도 가지고 있는 보조 비중의 10%라도 줄여놓고 이제 11만 원 선 여기서 그 수량을 다시 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해당 종목이 만약에 14만 5천 원 위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 종목은 한 15만 원 9천 원에서 16만 원 여기 61선이 존재하는 자리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거거든요. 그리고 이 자리를 한 번에 돌파하기보다는 이 자리에서 한 번 맞게 밀릴 거예요. 맞고 밀릴 텐데 그러면 내가 지금 비중 100%잖아요. 맞고 밀릴 게 뻔히 보이는 자리에서 뭉쓸 필요가 없어요. 손실이어도 그때도 16만 원 선 오면 비중 10%라도 줄여놓고 내가 판 가격 대비 한 3, 4%라도 떨어진다. 그럼 그 수량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중이 그렇게 내가 추가 매수를 할 수 없거나 과비중인 종목은 그냥 마냥 평단가가 올 때까지 기다리면 큰일 나요. 내 평단가 근처까지 왔다가 밀리는 경우가 퇴반이거든요. 상승을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항마다 조금씩 구간대행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꼭 명심하셔서 16만 원 선 오면 이 종목이 그 위로 못 올라간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16만 원 오면 거기서 한 번 밀릴 수 있는 자리니까 보유수량의 일부라도 좀 줄여서 밀리면 다시 사고 만약에 그냥 더 올라갔어. 그러면 나는 10%를 어떻게 보면 개미 털기에 당한 거구나 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나머지 비중 90% 가지고 그 윗구간에서 잘 대응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어떻게 적어놓으세요. 이거는 16만 원 오면 손실여도 비중을 좀 줄인다. 그리고 13만 원 이탈하면 손실여도 비중을 줄이고 11만 원 선에서 다시 산다. 이런 식으로 그냥 마냥 들고만 계시지 마시고 조금씩이라도 터치를 하면 분명 큰 손실 없이 혹은 수익을 보고 마무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시청자님 저항 맞을 때마다 구간 대응으로 손실을 최소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우리 전문가님께서 잡아주신 지점이요. 13만 원 종가로 이탈하게 된다면 일단 어느 정도는 비중 줄이시고 11만 원에서 재차 잡아가시는 거 일단 첫 번째 포인트로 잡아주셨고요. 그리고 박스권 돌파에서 올라오면 16만 원에서 한 번쯤 비중 조절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 주셨거든요. 오늘 상담 괜찮으실까요? 네. 네. 시청자님 또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신 만큼 상품 챙겨드릴게요. 홍삼 스틱이랑 바디워시 중에 어떤 거 보내드릴까요? 네. 시청자님 저희 상품 챙겨드리고 있는데요. 네. 홍삼 스틱이랑 바디워시 중에 어떤 거 보내드릴까요? 좋은 걸로 하나 주세요. 그냥. 네. 홍삼 스틱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성공 투자하세요. 네. 또 곧바로 이어서 다음 상담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한 통 도착해 있고요. 궁금하신 종목은 보락 남겨주셨네요. 매수가는 1581원 그리고 비중은 10%이십니다. 우선 어제보다 또 내려왔습니다. 오늘장에서 7.6% 내리면서 오늘 1495원인데요. 어제 사실 잘 갔습니다. 1600원 위로도 한 번 터치해 준 이력이 있는데요. 아마 이 지점에 들어가신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매수가가 보니까 전문가님 보락 어떻게 해봐야 될까요? 보락. 네. 이게 일단은 항상 잘 가는 종목들을 따라잡고 싶은 거는 개인의 심리라는 건 알겠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앞으로는 이거 하나만 좀 생각을 하시고 가시면 좋아요. 제가 앞으로 이렇게 방송에서 갭자리라는 표현을 좀 많이 쓸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갭자리라는 건 차트를 좀 보시면 이렇게 다음 날 시초에 전일 종가보다 높게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 주가 사이에 빈 공간을 형성한 걸 갭자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러한 갭자리는 아래에 있든 위에 있든 결국 메꿔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진짜 메꾼다고? 한번 차트들을 웬만한 종목들 차트들을 다 돌려보시면 이렇게 갭상승한 종목 같은 경우는 결국 갭자리를 메꾸는 게 일반적이고요. 갭파락한 종목 같은 경우도 이 갭자리를 메꾸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사실 종목을 접근할 때는 본인이 잘 모르겠어 할 때는 갭파락한 종목 중에서 그렇게 나쁜 게 아닌데 시장 때문에 갭파락을 보여줬네 이런 종목들만 공략을 하셔도 안정적으로 좀 수익을 챙겨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갭상승한 종목을 내가 따라 들어갔다는 건 이제 이거는 내가 거의 스켈핑 혹은 3분봉, 5분봉 단타로 접근을 하면서 손절가를 잡고 들어간다 이런 느낌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 없이 그냥 잘 가니까 따라잡았다 이거는 반성을 좀 하셔야 돼요. 이렇게 매매하면 그러니까 10번 수익을 봐도 한 두 번의 손실에서 그 10번 수익 본 걸 다 날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투자는 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일단 일은 벌어졌으니까 보라계의 차트를 좀 보면 보라 같은 경우는 480선 지금 표시는 보라색 선 있죠. 이 자리가 통곡의 벽이에요. 이 자리를 뚫지를 못해요. 몇 년 동안. 근데 이번에 갭상승하면서 이 자리 뚫었거든요. 분명히 이건 긍정적입니다. 근데 당연히 갭이 떴기 때문에 만약에 보라색을 신규 진입한다고 했으면 이 자리에서 신규 진입을 하는 게 맞아요. 되게 힘든 자리를 뚫고 지금 안착 시도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자리 정도. 그러면 지금 저라면 일단은 보라색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 자리를 1320원 정도까지는 빠져야 돼요. 한 번 빠질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볼벤은 마이너스 한 12%가 더 빠져야 된다는 건데 시청자님 평단 기준으로 마이너스 20%까지 버텨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지금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하시면 이 480선 자리 있죠. 1400선에서 한 번 추매를 한다는 생각으로 평단을 조절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갭자리 메꾸면 한 번 더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0.5배수씩 본인이 지금 이 종목을 100줄을 가지고 있다면 480선에서 50주 더 사고 갭자리 메꾸는 시점에서 50주를 더 사시면 평단가가 그래도 한 1,460원에서 70원 정도 선까지 조절이 되실 거예요. 그 정도 선이면 지금 받쳐주고 있는 거래량 어제께 되게 좋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으로도 수익 보고 나올 수 있는 가격대가 될 거거든요. 이렇게 접근을 하시던지 아니면 지금 60분 봉상 볼벤 상단인 1,430원 여기 이탈하면 갭자리 메꾸로 다이렉트로 갈 수 있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1,430원에서 1,440원 종가에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때는 비중을 좀 줄이고 아래 갭자리 메꾸면 다시 재매수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이 되게 좀 그런 종목이에요. 1년에 한두 번 정도 되게 멋진 발작을 보여주는데 그 상승 흐름이 되게 길어지진 못해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이거를 나는 손절이 싫어서 추가 매수라든가 분할 매수 같은 걸로 대응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하셨으면 좀 각오는 하셔야 될 겁니다. 이 종목이 저도 예전에 되게 저희 식구들한테 많이 리딩으로 다뤘던 종목이라서 이 종목의 특징을 되게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종목을 좀 접근하실 때 이런 것들도 좀 생각하시고 이 종목의 특성이라든지 갭떠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투자를 하시면 좀 더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갭 상승한 종목은 결국 갭자리를 메운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우선 지금 자리에서는 평균 단가를 낮추는 걸로 한번 대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올라온다면 또 반등 시에 충분히 잘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추가 매수 한번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또 저희와 함께해 주신 만큼 상품 챙겨드리겠습니다. 홍삼 스틱이나 바디워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성공 투자하세요. 저희 또 전화 상담 바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네요. 시청자님 바로 만나 뵙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혹시 지금 TV 통해서 저희 말씀 듣고 계시다면 TV 소리는 음소거로 해주시고 전화로 들어주시는 거 부탁드릴게요. 시청자님. 아, 네네. 네, 우선 혹시 오늘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저희한테 전화 주셨을까요? 저, 스맥이요. 네, 스맥이 궁금하시고요. 또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어, 3,770원 비중은 10% 들어가 있어요. 네, 3,770원에 비중은 10%. 오늘 크게 올라서 종가가 3,605원이네요. 장중에 한 번 시청자님 매수가 위로도 올라간 걸로 보이는데 오늘 이 종목 어떤 게 가장 궁금하실까요? 아, 제가 이거 팔려고 하다가 붙여가지고 못 팔아서 못 팔고 나니까 이제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유를 계속 하고 있어도 돼 있지 싶어서.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 종목 지속적으로 가져가도 될지 그 여부가 궁금하신 것 같은데 전문가님, 스맥 가져가도 괜찮나요? 이것도 오늘 갭 든 종목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주식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주식을 하면 8시 40분 동시효과 때는 한 번쯤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쁘신 분들이 실시간으로 주식 창을 못 보더라도 동시효과 때 혹은 이제 딱 장 시작했을 때 내 종목이 오늘 갭 상승을 했다, 아니다. 이 정도는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은 항상 내가 이제 고점에 물려있다라고 하면은 그냥 방치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특히 실시간 대응이 안 되신다라고 하면 항상 장기 평선에다가 매도 주문을 조금 넣어두실 필요가 있는데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공작기계 관련주, 로봇 관련주입니다. 로봇 관련주가 그렇게 나쁘진 않을 텐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이 종목은 차트를 좀 보면 과거에 횡보했던 구간들, 거래량이 터지면서 횡보했던 구간들을 좀 체크를 해보면 거래량이 터진 시점들을 좀 체크를 해볼게요. 이런 구간들이 있네요. 그리고 꽤나 이 시간에서 길게 횡보를 했어요. 그럼 이렇게 라인을 따서 보면 이 스맥이라는 종목에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주로 평단이 4천 원대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밑에서 오늘 추매도 하고 못도 하니까 이 악성 매물대를 뚫지 못하고 이 사람들이 본인 평단 근처 오니까 매도를 던지면서 윗고리를 달고 쭉 밀린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오늘 들어온 사람들 있죠. 이 악성 매물대라는 게 되게 긴 시간 횡보했잖아요. 해당 종목이. 이 자리를 한 번에 사실 해소하기는 좀 힘들어요. 이런 걸 반복적인 작업을 통해서 결국 해소하게 될 텐데 결국 얘도 갭자리는 메꿀 겁니다. 결국 아래를 메꿨다가 올라올 가능성이 저는 좀 더 높다라고 봐요. 그래서 3,770원 정도면 사실 지금 그렇게 크게 손실은 아닐 거거든요. 저라면 만약에 이 종목이 월요일날 기준으로 하락을 시작해요. 하락 시작하면 바로 비중을 가지고 있는 비중 한 30%는 정리하고 이 메꾸는 시점에서 다시 살 거예요. 3,200원 정도 선. 이 자리까지 오면 스맥은 되게 매력적인 자리가 되거든요. 매물대 소화 시도했고 거래량 없이 갭자리 메꾸면 다음번 상승이 되게 크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큰 손실 아니시니까 월요일날 시초에 마이너스로 시작한다. 그러면 한 30% 정도 비중 줄이시고 아래 갭자리 메꾸면 그 수량 다시 사서 평단 한번 살짝 조절해 두시고 여기 240선 있죠? 이 자리에 항상 매도주문 넣어놓으세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 자리가 되게 강력한 지지 라인이기도 했던 만큼 이 자리가 이제 되게 강력한 저항 구간으로 바뀌어서 이 자리 위로 한 번에 안착하는 건 좀 힘들 거고 아마 한 두 번, 세 번 정도는 계속 더 돌파 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한 3,720원에다가 항상 매도주문 넣어놓은 거 잊지 마시고 월요일날 시초에 하락 출발하면 일부 비중은 줄여놓고 3,200원에서 재매수 이렇게 전략을 잡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점에 위치해 있을 때는 매도주문 꼭 넣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720원 매도주문 넣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시청자님, 월요일에 만약에 하락해서 시작한다면 비중의 30%는 과감하게 덜어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갭 매울 때 3,200원 정도 선에서 재진입해보는 게 좋다 이런 의견 주셨거든요. 오늘 상담 괜찮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함께해 주신 만큼 상품 챙겨드릴게요. 홍삼스틱이랑 바디워시 중에 어떤 게 더 좋으실까요? 저 홍삼스틱이요. 네, 저희가 홍삼스틱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성공 투자하세요,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저희 또 이어서 다음 상담도 받아보겠습니다. 문자 한 통 도착해 있고요. 궁금하신 종목은 KNR 시스템 남겨주셨네요. 매수가는 9,980원, 비중은 35%입니다. 궁금하신 것도 남겨주셨는데요. 익절 가능할까요? 하고 질문 주셨네요. 우선은 바보면 오후 들어서 하락 전원하면서 종가는 8,520원인데요. 최근에 보니까 8,000원 후반 9,0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비중도 35% 꽤 많이 실으셨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 수익 보고 나올 수 있을까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로봇 관련주로 움직임을 보여주는 종목입니다.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이것도 공식은 아니지만 좀 알아두면 좋은 게 신규 상장주는 처음에 신규 상장하고 투심으로 막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보통 안정적으로 차트가 형성되기까지는 6개월 정도가 걸려요. 그래서 신규 상장주를 내가 초반에 물렸다라고 하면 6개월 뒤나 돼야 추가 매수라든지 신규 진입 타점이 잡힌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보면 KNRS, 어렵네요. KNR 시스템. 해당 종목 같은 경우도 일단은 진입한 시점은 저는 되게 좋았다고 보여져요. 61선 위로 돌파하고 안착 시도하는 자리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 매수 관점은 되게 나쁘지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중요하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날 거래량이 좀 터지긴 했는데 일평균 거래량이 너무 적은 종목이었어요. 시장 소외 기간이 꽤나 길었던 종목이거든요. 이렇게 시장 소외 기간이 길었던 종목 그리고 차트가 이제 막 만들어진 종목 같은 경우는 첫 번째 거래량이 터진 시점에서는 따라 들어가는 건 별로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워낙 긴 시간 동안 여기 물려있던 사람들의 악성 매물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자리를 한 번에 소화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9,800원 정도 선이면 이 첫날 움직일 때 따라 들어가셨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진입의 근거는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거래량까지 좀 더 생각하시면 좀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들고 있으면 평단이나 수익 올까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지금 자리는 나쁘지 않아요. 만약에 다음 주쯤에 해가지고 해당 종목이 9,000원 위로만 올라설 수 있다면 그러면 사실 익절하고 나오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꽤나 긴 시간 하락 이후 지금 횡보 기간도 꽤나 길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다음 주 초반부에 9,000원 위로만 좀 올라가 줄 수 있으면 한 11,000원 정도까지도 11,500원? 이 121선 있는 한 11,500원 정도 선까지도 추가 상승 나올 수 있어 보이고요. 얼추 바닥은 거의 잡힌 종목이에요. 그래서 일단 비중 35%라는 게 조금 부담스럽기 때문에 혹시 모르니까 또 지금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차트 가지고 설명을 해주는 건 시장이 평이했을 때 기준이에요. 갑자기 시장이 막 맛이 가버리면 종목 차트가 아무리 예쁘고 박스권이고 뭐고 다 필요 없이 무너지거든요. 이런 걸 생각해서 어느 정도의 안전장치를 좀 만들어 놓는다라고 하면 해당 종목이 만약에 7,700원 자리를 이탈했다. 종가 기준으로. 그러면 그때는 지금 비중 35% 정도 갖고 계시다고 하시니까 보유 비중의 한 10%, 15% 정도 비중을 좀 줄이셔서 아랫구간에서 다시 잡는다라는 구간대응 전략으로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다음 주 초반부 한 9,000원 위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신규 진입도 가능한 종목이니까 좀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네, KNR 시스템 지금 매수 시점 자체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다음 주 초반에 9,000원 위로만 올라와 준다면 충분히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1,000원, 11,500원까지도 추가 상승 가능할 것 같다. 이런 긍정적인 전망 주셨으니까요. 이 지점 와주는지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저희와 함께해 주신 만큼 상품 챙겨 드릴게요. 홍삼 스틱이나 바디워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저희 종목 진단은 시간 관계상 여기에서 마무리할 텐데요. 오늘 저희가 상담을 못 해드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다음 주에 또 저희가 다시 찾아와 주시면 상담 꼭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전문가님만의 특별한 시선이 담긴 살만나주와 함께 금방 돌아올 텐데요. 요즘 시장에서 어떤 종목이 좋을지 헷갈리신다면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살만나주까지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살만나는 주식은 딜사이트 S의 최고의 전문가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촬영하셔서 사이트에 입장하시면 우리 전문가님들만의 특별한 정보들도 알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오셔서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살만나주와 함께 금방 돌아올게요.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